반갑습니다 테스트홀입니다 오늘 유에 타는 정글 김병만 제드 가지고 왔습니다 제드는요 정글 모백의 추가 피해를 아주 야무지게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약자 멸시가 정글 모백에는 계속 들어갑니다 그냥 체력이 상대가 50% 이어 떨어졌어? 정글 모백에는 쿨타임 따위 없어 그냥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이게 유충에게도 통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한 정글 제드 갈 거고요 보시면은 약자 멸시 계속 들어가죠 겁나 세다고 이게 약자 멸시 팍 팍 겁나 세 이게 말이 안 돼 자 50%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약자 멸시 약자 멸시 미쳤잖아 파랑색이 약자 멸시거든요 기가 막히게 들어가죠 나이스 바텀 좋은데 벌써 다 잡았잖아 지금 야 빨라 50% 미만으로만 떨어지면 그냥 순상맹 톡 톡 겁나 세죠 아 아 딱 뺄 수 있었는데 방금 아 봤어요 약자 멸시 약자 멸시 오케이 오디니 야 와 하 아 야 야 야 개 아세네 이거 한번 가야되나 야 6인데 아 싸 한데 아 나이스 아 좋아 유충 싸움은 아이고 이거는 못먹겠는데요 에칼리양 왔구나 도와주러 왔구나 아 죽은데 약자 아우 자 먹어볼까요 둘다 반피를 만들면 좋거든요 좋아 이러면 이제 자 봐봐 힐드가 생겼지만 약자멸시가 들어가죠 요렇게 때리잖아 이게 개사기야 아 개사기 그래 앞에라 앞에라 게임 끝나기 전에 좀 따자 응 그렇지 3표창 깔끔하고 서랭이네요 만장일치 10분 서랭 자 이번엔 빨강강타 갈게요 아무래도 빨강강타가 그래도 이성적으로는 이게 더 셀 것 같아서 자 반피부터 정글링이 넘사다 이정 이정도 정글링 또 반피 톡 톡 톡 톡 와우 아 이걸 니가 먹네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톡 타 아 약자멸시 딱 좋았는데 저게 싹사네 슬로우넣고 큐맞춰넣고 잡어 그렇지 에잇 읭 야 와 저게 실드가 또 오케이 아쉽다 아 뽀삐가 너무 아쉽네 W2에는 그게 있죠 슬로우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거고요 그렇지 잘 가시고 빨랑빨랑한 감 죽어야지 나이소 비드까지 좋은데 흐름 좋아 정글러에게 필수 양식이 하나 있잖아요 정작 마스터 2에겐 없지만 슬로우가 있다는 거 이게 은근 크다 봅니다 방금 바텀 싸우면서도 그게 컸고 바로 던져버리네 내 몸도 내 맘대로 안되는데 우리팀이라고 맘대로 되겠냐 다시 한번 배우면서 또 손 넣네 아이고 야야야야 구웅 위치가 거기였구나 미안하다 반대 살아? 너라도 살아 나라고 그래도 바텀 듀오는 확실하게 기강 잡았다 이 정도면 바텀 2 이상 안 가도 되겠어요 반피 만들어주고 제가 반피다 오케이 실드 생기면 어쩔거야 약자매 의신들 들어가시고 좋아요 서비스로 팔아먹어주고 이거 잡냐? 나이스 야 근데 저쪽 바텀은 진짜 끝도 없이 머리를 박나봐 힘들어 보이네 우리 마침 3표 창 도끼 피해주고 따라갈 방법은 없고 오! 야 쟤 끌려갔다 여기로 와줬다가 피해줬다가 못 피했다가 터뜨려줬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됐어 됐어 스타이 형 사나? 여기로 살아? 오케이 형 사나? 뭐고 이거 퍼트려 와 이거 뭐야 또 세트는 와 얘네 진짜 정신 하나도 없네 여기까지 슬로우로 넣고 야 잠깐만 아이고 어우 어우 세트 왜 이렇게 세? 11킬이야?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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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다시 풀린 것 같아요 조금 풀렸어 풀리다가 안 풀리다가 말렸다가 어떻게 했다가 저리 했다가 그냥 정신이 없는데 좋아 좋아 에쉬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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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이팅하다가 뭔가 많이 신나나봐 딩거형 손까지 그럴래요 야 저 안죽는데 와 다행이다 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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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고 오 오 오삐 개 무섭다 잠깐 헛 아이고 표창 안맞았다 그래도 잡겠지?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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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아 이거 어떻게 막냐 이건 나 혼자 막으라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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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제발 다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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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우리 팀 왜 이렇게 한타 맛있게 해 어? 어? 상대가 맛있게 해? 아아! 세트! 으아! 살아 제발 뽀비야 살려줘 엑시 형 그렇지 슬로우 러 계속 너 계속 너 알았다 으악 야 야 계속 와? 계속 와? 이걸 와? 미쳤나봐 아니 러브샷 진짜 지구 끝까지 오네 응 이게 월식이 그나마 탱커한테 딜이 들어간단 말이야 최대치로 8% 추가 물리필 2핀인데도 못들어 그런데 더 못들어 좋았어 심리전 아 좋았어 거의 누굴라인이었다 잠깐만 잠깐만 쇼피 그냥 뇌 갈아버렸는데 어디라고 지금 우리 집구석인데 지금 자자 이러면 샷코가 지금이야 샷코야 피해주고 세트온다 여기로 좋았어 야 샷코 가짜다 좋아 이거 예쁜데 이거 내가 끌어볼게 끌어볼게 오 오 근데 못에 온다 안되겠다 근데 AP 아니잖아 AD잖아 임마 표창 바라지 뭐고 야야 빵 태어났네 그림자 깔아넣고 포피올거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까지 됐어 포피온다 포피 뭐야 미드간 아 뭐야 용갔네 오 잡냐 진짜 정신당할거같은 게임 아 싸이온 또 붕쓰고 오네 아 나이스 아 아 아 근데 한타 이길거같아 쩔었다 뭐야 이긴게 아니라 러브샷이 돼버렸네 아 아니야 이거 아니 가짜지 하하 사이오 귀여운 바보네 그걸 왜 싸워줘 자 양팀 모두 마무리 싸워 어라 뒤를 잡혀버렸네 아니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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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전멸부터 나갔어 CC기가 몇초야 하하하하 아 이건 터졌다 와 잘했네 잘하네 원딜 하나도 없는 상대 조합에게 졌다 아주 단단하네요 단단 복지가 하네 잠깐만 세르르 나왔는데 해보자 해보자 다 잡았는데 바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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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바론 뛰어라 바론이다 기회야 이건 배론 목숨 다행이다 딜은 진짜 다 들세 전멸 기회 전멸 기회 기회 전멸 기회 전멸 기회 전멸 기회 전멸 기회 아쉽네 아쉽 그래도 재밌었다 좋은 승부였어 야 진짜 탑과 원딜 이렇게 셋이서 게임했네 셋이서 게임했어 그리고 이쪽은 딜은 못넣지만 아마 받은 피해 피해 감소 역시 탱커 팀이다 좋았네 탱커 팀 탱커 팀 탱커 팀 탱커 팀 탱커 팀 탱커 팀 탱커 팀